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차지학과 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치 표현할 때 고급 나파가죽 이상의 가죽들이 있어요 그런걸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런 커텐도 적용이 되구요 바닥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그냥 두께가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두꺼운데 경량이야 가벼워 그리고 여기는 휠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요거 손잡이 어떤 차인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지금 핸들 다양한 컬러가 있겠지만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뭐 옵션 선택하고 뭐 이런 범위를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가죽의 종류의 컬러의 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상부에 들어가는 손잡이 가죽들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가죽들이 다양하네요 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에 한번 와 봤습니다 이곳에서 리뉴얼을 하셨습니다 대폭으로 바뀌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불법한 스케일로 굉장히 깔끔하고 웅장하게 바뀌었네요 일단 제가 제품과 몇가지 특징들을 정보를 전달할게요 자 이전 시간에 한번 보여 드렸죠 r 클래스의 한 종류 입니다 어 이 친구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전에 있던 모델의 뷰에서 뭐 최종의 가성비 적인 측면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자 서밋입니다 어우 또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롭지 완전 이렇게 릴렉스 가 되네요 요 포지션이 그리고 수납 공간 비롯해서 지금 전원을 올려 주셨는데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요걸로 웬만한 컨트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범위가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기능 중에 시트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되어 있고 핸드폰 그냥 꽂으시면 되요 그리고 전동식 이에요 그래서 어 릴렉션 하게 위치 포인트 잡고 그리고 리모콘이 하나 놓여 있죠 얘는 상부에 조명과 다양한 무드 그리고 tv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만능 리모콘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가죽 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초콜릿 컬러 줘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을 텐데 여기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을 하겠고 밝은 브라운 톤은 요 굉장히 안락한 시각적인 느낌을 좀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는 3열은 정말 쓸만합니다 3열이 불편한 차량들인데 얘는 크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후석 테이블 있어요 후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어 예 참 시간 지나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모터 소리 들으셨어요 굉장히 정숙해졌고 그렇습니다 후석 테이블의 경우는 저쪽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시야 위치에서 한번 따라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사이드 스텝도 자동으로 전개가 되구요 지금 로고가 대폭 변경이 됐어요 리무진 로고 멋지죠 여러분 차의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느낌은 상이한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차가 멋지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차가 멋지기도 하지만 이 내부에 여기 인테리어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매장이 전시장이죠 전시장 그리고 여기 휀다 쪽에도 js 를 의미를 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abc 필러 쪽에도 js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열어 볼게요 자동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전개가 되고 자 보시면은 지금 시트를 잔뜩 앞으로 이렇게 놓은 상태인데 폴딩과 조작 방식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요 그림만 보시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입에 대한 용이성을 안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만 땡겨놨는데 여기로 쑥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요 많이 넓죠 넓고 바닥도 보시면 인조 대리석인데 아까 저쪽에서 한번 보셨죠 굉장히 경량 이에요 이게 무거운 것을 쓰는 업체들이 있는데 js 는 좀 다른 재질 사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이루어지구요 지금 시트를 이렇게 놔서 어떻게 보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각도는 이만큼을 유지해 볼게요 헤드레스트가 무엇보다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안락하고 푹신푹신하고 제가 착좌해서 느껴본 바로는 마이바흐랑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구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패드라기보다는 홈이라고 해야겠죠 여기에 쏙 넣으시면 충전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 시트 회전이 말이죠 양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회전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책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영상 처음에 보셨던 손잡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이게 옵션별로 여기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를 한번 열어 볼게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완전 순정 형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메모리랑 도어 캐치 손잡이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를 제한 나머지는 다 최고급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맞을 거에요 심지어는 스피커 커버까지 말이죠 벤츠에서 볼 법한 붐에스터 커버 그렇게 적용이 됐고 운전석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스위치들이 있어요 이 스위치를 작동을 함으로써 상부에 은하수 그리고 뒤에 TV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핸들도 아까 보셨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영역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포크 즉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옵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렬 보고 계신데 일렬의 조수석과 운전석에 대한 범위도 2열과 공존하는 컬러 톤으로 전개가 됩니다 진행이 되고 트렁크 쪽 한번 볼게요 최대한 뒤로 밀려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가죽의 느낌과 저는 일단 정서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유튜버이기도 한데 얘는 톤 컬러랑 그런 매칭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내려보시면 자 여기가 3열 앉아서 정말 찐 리얼하게 쓰면서도 여유 있는 공간을 자랑을 해줍니다 여기에 3명 앉는 범위도 있겠지만 2명 앉아서 정말 1, 2열 못지않게 의전용으로 쓰고자 하신다면은 이 서밋 등급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양쪽 필러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마감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가죽이 되어 있고요 아 지금 김필님 조명 켜주셨어요? 지금 그 소리였는데 은은하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상부에 조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를 위치하고 있지만 터치를 한번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들어옵니다 화면이 들어오고 잠금을 해제를 하는 거죠 그냥 만지게 되면 이게 뭐 터치가 되면서 오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잠글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열선도 되고 통풍도 되고 이게 양쪽 되어 있고 시트 조절하는 건 물론이고 자유롭게 모든 메모를 뭐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이 시트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합니다 쉬워요 앞뒤도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최대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지금 간섭으로 못 씁니다 단 저렇게 뉘어는 상태에서는 부딪히지는 않지만 탑승은 불가능하겠죠 한참 가는데 이만큼 지금 최대 리밋 끝까지 이 레일이 보일 정도로 보내 놨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깊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짐들 수납해 놓고 이걸 들어 놓게 되면은 골프백을 세로로 두 개 이상 실어 놓을 수도 있는 범위가 되죠 만약에 수납 커버를 대리석 돼 있죠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놓고 가로로 해서 논다면 한 4개 이상은 들어갈 수도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기 소화기 점검 패널 부품 이런 거 외에는 모두 다 가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로 좀 옮겨 놓고 부드러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한 뒤로 밀려 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용 리무진 카니발 기반 차량들 3열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열 위주로 좀 많이 보여 드렸고 다시 도어를 한번 열어 볼게요 열어 놓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테이블을 접고 시트를 조금 더 뒤로 할게요 뒤로 하고 뭐 회전되는 거야 쉬우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앉아 볼게요 자 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잡이가 욕심이 좀 생기실 거예요 여기를 가죽으로 세팅을 할 거냐 그런 거를 비스포크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착좌된 위치에서 느껴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승차감 여부는 뭐 주행 중에 느끼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마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범위는 좀 차별성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남자 덩치도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186킬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유 있게 이 차만큼 되는 차는 국내에 스타리아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동급 대비 비교의 저울질 할 수 있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2열 높이가 딱 좋아요 그래서 멀미하지도 않고 카니발이 인기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에 이렇게 비스포크 커스터마이징 세팅을 하게 되면 굉장한 소장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상부의 느낌 한번 보시죠 이렇게 TV 잘 들어옵니다 오나서 끈 거 그렇습니다 다시 그냥 켜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켜 놓으시고 이렇게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싹 들어옵니다 송풍구까지도 들어와서 연동이 되는 범위가 되겠고 나머지 모든 범위도 아까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다 마무리,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렴하고 싸구려를 쓰게 되면 절대 느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JS 리무디는요 특장 업체, 전문 업체입니다 이곳은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고 나라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 업체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과장 아닙니다 군사 기술이 있어요 군용 기술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술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타보신 분들이 아니 카니발 갔다가 해봐야 주행감 엉망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타보고 한번 느낌을 전달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 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기 에어포스트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크죠 사실 휠과 타이어가 커지면 스타일은 좋겠지만 손실되는 범위는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산 쪽으로 업그레이드 상승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정말 많지만 솔직히 비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JS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가격적인 가성비 그리고 옵션적인 비스포크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범위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오늘 이렇게 서미 차량을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담은 어디서 봤냐면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다른데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새롭게 새 마음을 새 마음 새 마음과 새 대세인 거 그쵸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고객님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만나 뵙기 위해서 1층으로 이렇게 리뉴얼을 하게 됐어요 준비하시려고 매니저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너무 잘해 놓으셨고 시청자분들도 오셔서 새로운 디자인 한번 보시고 차량도 보시고 비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니저님 제가 지금 서미 봤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을 일단 기본가를 듣고 싶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견적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가까이 한번 돌아보세요 견적서로 한번 크게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게 가솔린 시그니처 옵션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옵션 중에서도 스타일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빌트인 캠 이 5가지 옵션 들어가셔야 출고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현재 재고 물량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루프 들어가시고요 서민 모델 하셨을 때 일단 기본가는 9975만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빨리 지금 방금 본 모델이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기왕하는 거 네네 기왕하는 거 조금 더 상위 최고 풀옵션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옵션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풀옵션으로 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트림이 차 등급은 안 바뀌고 그냥 서밋인데 네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셨을 때 오토사이드 스텝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옵션이구나 네네 160만원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이제 이거 들어가고 나머지 다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은하수 모드 등도 일단 저희가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은하수 모드 등도 추가를 하시면은 180만원도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진짜 한 땀 한 땀 완전 수공이라 물론 사이드 스텝도 수공으로 다는 거긴 하지만 굉장한 거 같아요 제가 작업 공정을 옛날에 한 번 봤는데 아 네네 여성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 잡고 진짜 한 며칠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더 옵션은 없고요 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인디비주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제가 앞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하단 그릴 바디킷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에어댄 흔히들 이제 고객님들 많이 하시는 에어댄 JS 스타일로 나왔습니까 네네 이것도 따로 이제 추가로 옵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완전 풀옵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예 설마 또 있는 건 아니죠 있다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거는 앞에 새로 전시된 아 바로 한 번 볼까요 그럼 아 네 지금 제가 이게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아 여기 여기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예예예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실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다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핸들 트리밍 음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네 핸들도 이런 식으로 나파가지고 이거 다 수긍이잖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단점이 있다면은 클립까지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음 네 이거까지는 트리밍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2열이고 이거는 1열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순정으로 옷걸이 거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 얘는 이쪽에 있고 저희가 이제 인디비주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40가지 색상 중에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메인 컬러하고 서브 컬러 두 가지를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여기 자석으로 저희가 붙여요 아 이거 자석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저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 그렇구나 자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네 메인 색상을 오렌지 색상으로 하시고 싶다 메인 색상으로 갖다 대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한번 색상을 직접 비교해 보시는 거죠 완전 비스포크네 이런 식으로 네 메인 색상하고 서브 색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제 추가 비용 내시고 인디비주얼 옵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범위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가능하고요 작은 업체들도 일부 흉날내신 업체들도 계신데 대량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출고 기간도 늦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범위 내에서 이제 옵션적인 게 이렇게 세부 설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만 원 옵션 아 120만 원 따로 추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그립감 좋은 걸로 겉에 요거는 원래 순정이 없었나? 네 원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트리밍을 진행했다고 하시면 돼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잡이 문열 탑승을 하실 때 네 2열이 있어요 네 동일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마 소비자분들이 이거 사다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되게 힘들고 막 엉망됩니다 가죽을 타공이 있어요 뚫고 거기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아 네 맞습니다 아마 매니저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 수공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바닥재죠? 네 이거는 바닥재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는 세라믹 바닥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게 경량에 대해 이게 만약에 무거워지면 차가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암마 커튼 아 네 맞습니다 느낌 참 좋습니다 네 느낌 부드러워요 스웨이드 재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버링을 진행을 할 때 색상에 맞게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네 이거 신도 만져봐도 되나요? 이런 거 해서 이 실 자체가 이게 또 평범한 실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수입산 쓰시는 거 같고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재질로 가격적인 측면을 절충을 해서 비스포크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진짜 제가 아까 싹 둘러보니까 굉장한 어떤 미래적인 아이템들이 등장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기대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진짜 지금 저 아까 밖에 봤는데 대단한 거 같고요 야 저걸 한번 싹 공개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지금 받고 들어왔어요 다양한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상담실도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할게요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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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